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관광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짧은 영어 표현을 배워볼게요. 오늘도 열 문장이며 한 문장에 네 번 반복되는 거 아시죠? 그럼 시작해보아요. 투어 시작 시간은 언제인가요? 투어 시작 시간은 언제인가요? 투어 시작 시간은 언제인가요? 투어 시작 시간은 언제인가요? 영어로 하는 투어 있나요? 영어로 하는 투어 있나요? 영어로 하는 투어 있나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티켓은 어디서 사나요? 티켓은 어디서 사나요? 티켓은 어디서 사나요? 오늘 사람 맞나요? 오늘 사람 맞나요? 오늘 사람 맞나요?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 있나요? 할인 있나요? 할인 있나요? 할인 있나요?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best time to visit? 박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이드 투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이드 투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이드 투어 비용은 얼마인가요? 투어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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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